격암남사고예언서 출장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장수 힘을 뽑는 산 산팔로 끄는 기운을 덮는 세상 하늘 아래 큰 대장 목돌미의 날개가 왔다. 동서남북 벌처럼 일어난다. 빼앗는 재물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며 주의 별품 없는 죄에 푸르게 낳는 오른 불쌍히 역입니다. 삼수의 예탈 서쪽의 흰빛 되살아나 치는 땅 입으로 토하는 불장수 흰목자 죽음을 뚫는다. 살해하는 사람은 목숨을 주가 떼앉는 재물이다. 버금 귀한 집 중에 죽음의 자 높이 나르는 창의 때 되살아난 재성 하나의 흰마을 사람의 그림자 길게 끊긴 곳 38 휴전선 피 흘러 이르는 신해천 중성의 피 충성으로 삼수를 푸르게 나누는 들 38 판문점의 꾀 아닌 길한 땅을 정한다. 좋은 운 요행이오 아닌 운 낭패로다. 시계 빛나게 38선으로 상이 끈다. 겁살하려는 용어의 권세가 제일로 더욱 참으로 상스럽고 크다. 삼수의 옛 달 남쪽 지혜롭게 떠나는 푸른 목자 죽음을 뚫는 장수 부르는 바람 부른다 비를 다른 발자취 망하는 백성의 망치고 망치는 의사의 사람 백성을 거느려 인솔한다. 심수의 옛 달 남쪽 한 띠의 벌떼처럼 일어나는 때 울며 부르는 슬픔이 오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 아니 이름은 아니다. 설립의 날에 사람의 오름이 어찌 죄냐 남자 여자 십승의 해는 이로써의 위이다 대하여 입는 고릅배 삐친 별 판문점에 임금의 삶에 슬픈 마음이 참여합니다. 남쪽의 푸른 서쪽의 신 거짓에 삼팔선의 유대우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 병들어 기댐이 그치는 하늘이 하나의 세상 권능의 볕을 날린다 권능의 볕을 날린다 삼팔의 문 삐친 별 판문점에 임금의 사람의 일 육각의 꽃잎으로 베푼다 인류의 화합을 뜻한다 육각의 별은 이 칼라 흑백보다는 칼라가 아름답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흑백보다는 칼라가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생사 문을 열고 닫는다 옛 달 먼 동쪽 범하는 외곽의 장수 군사를 찾는다 만의 대병을 통술하여 불의 자리를 엄발한다 머리 위 지키는 뿔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끊는다 끊는다 긴 것을 보첨한다 짧은 것을 착한 사람 권능의 사내가 지탱한다 쌓는 악으로 가는 집은 없지않은 단위 잔인함의 면함이다 몸이 아닌 유리 간다 머리의 흐름으로 된다 쌓는 착함의 사람은 산다 흑집 돌 베개 바른 길의 사람 두터움을 외우고 참 글을 안이 쉰다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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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앵무새 종달새 별 종달새 새의 별 도깨비 도깨비 노타르 다모스의 그림의 한반도를 상징하는 거북선과 그 뒤에 숨어있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 본망이 들고 그래서 이 역사는 마치 도깨비의 역사처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간사함이 아니 범하고 바르고 참된 글 북쪽 삼수의 어미의 사람 낫는 세상으로 달려라 닮은 신의 장수이다 바람 구름을 지어대는 이무위로 설립의 날에 마음을 써간다 옳은 병사를 쓰는 일에 선하고 악함을 판단한다 높은 산 흐르는 물로 남쪽을 쳐 빚고 밟는다 슬픈 마음의 안에 사람이 난다 만나는 법칙이 죽여가냐 어찌 고소의 그림을 목숨의 산돌집 38로 하라 북쪽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섬 몸 가운데 말머리 사람 몸 기운은 청색 삼팟선의 잣대 마지 어른의 몸이다 이것은 이것은 2010년도에 12월 12월 9일날 하늘에 UFO 수백 다가 말세선군의 모습을 상투를 하고 머리를 말머리로 뒷머리를 길게 묶었습니다 말씀으로 토하는 불 말씀이 큰 마음으로 힘쓰는 재주 혹 세상의 말씀의 의사 백성을 선비는 사서 불러오는 사람의 마음이다 천하가 어지러워도 어지러움이 없는 길의 사람이다 풍랑에 이는 위곱의 산팔의 어미의 사람 마땅히 이른다 길이 큰 덕의 배 고개 북쪽에 높음의 마을에 달팽이 몸에 사람의 머리 달팽이 갑에 숨기는 몸을 기이한 일이 스스로 서로 밟아 혼돈을 일으킨다 마침의 망함의 그 나라라는 유명한 물건이 가려나다 없는 길의 사람들 이 나라라는 것을 세워놓고 서로 서로 비방하며 다투고 전쟁을 발발시키는 이런 요망한 나라의 개념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온 인류가 모든 국경을 지우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인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변한 위협 넘치는 마음 허용 요망한 물건 모두 가는 하늘의 신이다. 들면 생이 나고 죽음이 애처롭다 나면 죽음이 애처롭다 이 아리랑 동산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삶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쪽 삼수의 옛 달에 낳는 세상의 참사람 서쪽 신의 대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이면서 다시 낳는 뜻입니다. 신의 성스러움 모든 선신의 밝음이다. 이렇게 오는 신은 제일 끝에 오는 모든 신의 성스러움 밝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교주들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외쳤지만 이제 그 모든 종교들이 하는 진리의 길을 밝혀서 올바로 바른 길로 따라 이루도록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Gary 각각의 신장 하는 신장 해서 신장 finish 바람 그会 창 믿음으로 신장 삼삶을 요거 매 출시 ach ま 영혼이 없어지는 악의 냄새, 신이 되는 세상, 쇄악해 병으로 죽어 장사 지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하는 죽음이 없어집니다. 이제 늙지 않는 무병불로 무한용성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상의 신선의 나라의 기초지, 천문의 술술을 쫓아가면 사람의 울음의 곳이다. 황소울음소리가 막힌 방에 천자가 출몰할 때, 휴전선의 비부장지대에 아리랑동산이 설립이 되는데, 우울의 벼락, 빛나는 번개불, 해인을 지어댄다. 천지의 혼돈, 참고 인내하는 자 승리하는 세상, 하늘이 땅으로 가는 이치롱 돌아와 된다. 북위 빈천 뒤로 돌아, 거역자 행암대로 갚음을 응할 것이다. 공손함이 바른 없는 간사함, 천당 지옥 양단을 묻는다. 아니 다시 가고 오는 때, 좋은 운이다. 이로써 위로 낳는 장군, 사람이 울음의 때이다. 아홉 번, 모은 후의 정은, 삼팔설의 목자이다. 천조상의 한 자손, 백조상의 한 자손, 누가 알겠는가, 옷에 날아가는데 암수를. 모두 가로대, 예언된 성인이 누구인지 옳게 알 수 있다. 망령떼이 움직이고, 날의 병사를 어찌어도 다시 날 수 있겠는가. 가장 뒤에 이기는 이로움의 곳을 얻는다. 죽음이 망하는. 이제 죽음이 없어집니다. 대란이 가는 중에, 피난이 어려운 백성, 남자는 짐지고, 여자는 이고, 일심 합력하여 모든 가족이 궁울의 마을을 불러보라. 하늘의 마음을, 흥 하늘의 마을을, 소 울음소리 가는 마을로 가보니, 아니다, 소가, 사람의 말씀 하나가 큰 잣대가 되는 삼팔의 마디, 한시마다 풀립해 있을 인생, 궁울, 마을을 못 찾으면, 부르는 하늘을, 마을을 먼저 찾은 후에, 부르는 부모, 마을을 다시 물어보라. 부모의 마을을 아니 알면, 삼팔선의 사람 하나, 말세의 쌍궁의 길을, 길이다. 이르는 정성, 느낌의 하늘은 하늘 신으로 된다. 굿샌 언덕 도설천, 하늘의 근원, 닦는 길 먼저 낳는 얼굴, 하늘의 목자 판문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도 본디의 모래는 설립된다. 푸른 학, 복의 곧 소 배에 위치한 마을, 산봉, 삼팔의 봉울이 산 아래 반달이 있다. 깊이 감추인 굴곡의 주머니 중세계, 중간의 세계에, 명료한 샘물 항상 흐르는, 푸른 옛 마을, 푸른 산, 새로운 마을, 아닌 산, 아닌 들, 신습승의 곳, 혜인의 용궁은 목자의 판문점의 날의 달이다. 목자의 사람이 신의 장막을, 다른 하늘 땅이다. 바람에 몰려 악질병, 구름 중으로 간다. 비에 씻겨 원통한 넋이 사라진다. 밖으로 사라진다. 다르게 있는 하늘의 땅, 아닌 사람이 사이에, 무릉도원 자줏빛 새우 닮은 섬, 그림의 소가 돌아보는 신해천 삶의 생명수, 그 우성의 마을 숨어 잠겨있네. 수승화강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숨은 묘법, 무지자, 하늘의 소밭 가르는 밭, 밭의 밭, 마을이다. 절이 물밭의 만의 싸움의 농작업이다. 큰 미륵의 소, 성품의 마을이다. 한 마음으로 닦는 길, 단 이슬비 같은 비, 돌리는 고리 속, 날마닥 나가니, 달의 장소 결실을 맺는다. 반석 두정부 뼈에서 솟는 호르몬 분비샘 생명수, 하늘 아래 만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네, 궁을, 십승은 과거의 것들을 바꾸는 글법이다. 죽음 중에 구하는 생, 하늘의 은혜, 그림을 속아 돌아보는 신해가 십승의 법, 부드러운 우레, 당용, 푸른 목자, 목자, 스스로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비, 통달, 통한 깨달음의 사람, 계룡의 정시로 해인의 참사람이다. 바꾸는 수는 불통이다. 십승의 해에, 장인의 산에, 닦는 길의 사람이다. 먼저의 공공을 울케 아낌은 슬픈 애추롬이다. 이제 옛것을 버리고 풍속을 떠나서 이제의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입니다. 이상입니다.